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반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일본은 무역규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행동이 과연 북한에 유리한 것인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 25일에 북한이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31일 새벽이었죠. 또 한 번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며칠 새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반복해 오고 있는 건데 일단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상황을 한번 보게요. 한 달 전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전 세계가 썼거든요. 그 자리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그런데 그 실무회담을 갖기로 한 시점이 7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7월 셋째 주에 실무회담을 연 게 아니고 참석한 게 아니고 미사일을 쏬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한 번 더 쏜 것이죠. 글쎄요. 지금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의도 그다음에 군사기술적인 의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 첫 번째 발사할 때 약간 얘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일단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중요한 어떤 전략 공군기를 사오기로 했는데 그거 사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 개선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 고도가 낮으면 그것을 요격할 때 탐지가 늦게 됩니다. 그러면 요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그러면 요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요격할 때 더 많은 미사일을 쏴서 요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단거리 미사일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요격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실험이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과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요것을 하면서 크게는 미국과의 북미 협상, 실무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실무회담에서 좀 더 많은 양보를 얻기 위한 의도도 국제정치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머저나 실무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또 동시에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는 응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떤 계산으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31일 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건데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을 했어요. NSC 당국자가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에 찍은 사진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DMZ에 가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만나서 사진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그때 북측 당국자가 조만간 미국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된 겁니다. 북한의 계산은 그런 거겠죠. 지금 2, 3주 내에 원래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안 했다가 지금 조만간 그것도 할 거다. 이 말대로라면 할 거다. 그랬다면 아마 실무협상에 대한 준비, 전략을 짜고 의제를 손질하고 하는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이런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예상보다 좀 늦어졌지만 결국 실무협상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혀 언짢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발언의 의도가 뭐든 간에 이런 발언들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날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는 곳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식의 답변을 한 건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괜찮은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리고 나와 북한 김지영의 관계는 매우 좋다. 이렇게 물었는데 기자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었다는 거죠. 염려할 수준은 그럼 아닌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not at all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아마 이것은 북미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선거 전이죠. 대선 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 때문에 북미 협상 테이블을 깨우 싶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백악관 같은 모임에서 한 기자가 구체적으로 물었대요.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야 단거리니까 미국까지 안 오는 문제 안 되겠지만 그럼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미국에 경고한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그들 양쪽, 남북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 양쪽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고 빼고 일반적인 미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몇몇 전문가들이 의도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로 김정은이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실험도 하고 그러면 중단거리 미사일의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능력이 개선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동맹국이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힘의 균형, 지금은 한미일 이 관계와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관계 사이에 힘의 균형이 자꾸 중국 또는 북한 쪽으로 자꾸자꾸 올마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것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덴코츠 국가정보국장까지 해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어느 정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아마 자신의 성과, 외교적 성과를 너무 의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외교에서는 그런 단기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동맹관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균형감을 좀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잉 대응해서도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말장난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발사할 경우에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을 약속한 조약을 맺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행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것 때문에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신뢰, 위상 이런 것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미국 내에서도 의견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가 적절했을 것 같아요. 일단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그래서 용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식으로 대응했어도 저는 크게 비핵화 협상 국면이 깨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좀 미숙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그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발사 의도를 봐도 그렇고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느낄 만한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위협을 분명히 했어요. 이건 명시적으로 한 겁니다. 평양발 경고 이렇게 표현했죠. 조선신보가 이제 27일 날 그 내용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남조선의 무력 증강과 합동 군사 연습이 계속된다면 조선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급선무적인 군력 강화 사업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아마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뜻이겠고 F-35A 전투기 도입 이거 중단하라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북한이 23일 날이었죠. 신형 잠수함을 선보였는데 이 신형 잠수함이 이제 SLBM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이걸 한 3개 정도는 실을 수 있는 그런 급으로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곧 SL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경고를 명백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적으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사정거리 600km를 지금 넘고 있어요. 이 말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역시 명백한 위협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미사일에 만약에 핵을 소형화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고 핵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발사될 수 있다는 것을 시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군사적 위협 가운데 하나는 고도를 낮추어서 발사할 경우에는 비행 경로가 대단히 또 까다로워질 경우에는 요격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례가 이번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적인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31일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 포럼에 참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물론 그렇게 단서를 붙였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의 도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나흘 만인 2017년 7월 14일에 첫 도발을 했는데 그때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를 발사했는데 어쨌든 임기 첫 해인 2017년에 총 11차례 13발의 미사일을 쐈어요. 그리고 2019년 올해 들어서 4차례 지금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15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를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입에서 도발을 한다면 적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도발을 중단하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아마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그냥 국방부 장관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과연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좀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도발과 실험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성능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과 핵무기의 수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성능 높아지고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한 위협을 줄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지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당국은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는가 이대로 계속 그냥 방치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대응을 앞으로는 할 때 관계 개선도 좋고 대화도 좋지만 그러나 무력으로 도발할 때에는 그의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발을 한다면 제재와 압박을 좀 더 강화하거나 그래서 국제제재 충실이 더 참여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시위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대가보다는 해가 훨씬 많구나 잃는 게 훨씬 많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배워야 북한 당국도 군사적 도발을 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북한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적 도발을 하는데 자꾸 그냥 미온적 태도를 취하다가 보상을 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북한이 보상에 대한 유혹을 자꾸자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그 유혹을 줄이려면 더 큰 보상을 해야 된다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걸 끊기 위해서는 대화에는 대화로 도발에는 그에 합당한 단호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선 그런 균형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저자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북 전략에 있어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을 둘러싸고 안보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비단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4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서 동중국해까지 남하한 뒤 돌아갔고요. 같은 날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도발 우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일단 6시간 50분 동안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고 또는 잘 모르고 일어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동해에서 한국과 일본을 타깃으로 한 훈련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점 이걸 보면 한국과 일본의 대응 또는 미국의 대응을 한번 지켜보자는 일종의 테스트용 도발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국제정세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에서 다국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호주 일본과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해상기동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훈련의 상대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고요. 또 유럽에서는 나토군을 동원해가지고 라피드 포지라고 하는 이름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훈련 지역이 발퇴해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 무기들이 F-15E 전폭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지금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에 진주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러시아로부터 상트페트르 부르그로부터 한 30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모스크바에서 700km 떨어진 라트비아 쪽에도 미국의 전투기가 지금 가 있어요. 러시아로서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이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도 이제 발트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얼마 전에 아덴만에서 작전을 펼치던 이지스함, 시안함이라고 하는 배를 발트해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과실을 한 거죠. 서로의 우애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 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덴만에서 발트해까지 가는데 도버협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도버협을 통과할 때 이 배는 아주 의도적으로 영국의 영해 안으로 들어가 상해했습니다. 가지고 영국의 배들이 밀착마크를 했는데 이것은 계획된 도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발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또는 유럽의 훈련에 맞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동아시아에서도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벌어진 배경은 물론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경제력과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지금 겨냥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이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이른바 한미일 삼각 동맹의 흔들리는 시점을 일부러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 일본 사이에 이른바 한미일 안보 체제가 상당히 굳건하고 강력했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대여섯 시간씩 도발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짧은 기간에 벌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한미일 공조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뭔가 하여간 틈을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적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문제예요. 이게 중러가 독도 주변을 한미일 공조의 급소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가 느슨해지면 가장 약한 고리가 독도 지역 인근이라고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간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독도 인근 주변 부대에서. 그렇게 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러의 도발은. 그런 도발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큰 숙제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한국을 향해서 위력 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진단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